자 콩쥐 팥지 질문자입니다. 이거는 정말 이 책을 두 번 보셨어요. 네 두 번 봤습니다. 모르시면 안됩니다. 콩쥐 팥지 지금 보신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콩쥐와 원님이 서있는 곳은 어디일까요? 아 이건 뭐 정확하게 딱 보면 알아요? 모를 수는 없어요. 지금 두 번을 보셨어요. 팔각정 육각정인가요? 육각정이요? 육각정이요? 아 이건 뭐야? 육각정이 어딨어? 몇각정이죠 하여튼? 팔각정 전 뭐 본게 아니라 저는 딱 느낌으로 맞춰야되거든요. 젖 한 번 더 비워주십시오. 문이 좀 보이고 저는 물이 보입니다. 물이 있구요. 콩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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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의 집 콩쥐 콩쥐 씨 잘 알아? 콩쥐 누나 잘 알아? 콩쥐 누나 잘 알아? 혹시 다리 아닌가요 다리? 말씀하신대로 다리 야 다리 맞네 아! 다리 맞아! 누굴 보고 몰라? 와부읍사무소. 와부읍사무소. 다리는 이겨. 다리는 선택해 담당 수 있어. 스테이플러 다리를 못 이기시면 다음 다리는 넘어갑니다. 그래요. 오케이. 잠깐만 인정하겠습니다. 인정할게요 진짜. 우리한테 거의 이제 되겠어. 이거 약간. 아 이게 막 꺾이는 게 있어. 바로 가시죠. 바로. 빨리 가세요. 13장씩 세부. 13장씩 세부. 아. 됐어. judg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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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꺼 어디있어요? 제꺼 어디있어요? 제꺼 어디있어요? 제꺼 어디있어요? 제꺼 어디있어요? 제꺼 어디있어요? 이거 뺏어요 다리꺼를 그래서 안되서 내꺼 신고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귀엽죠? 이 정도는 귀엽죠? 한번 감아볼게요 가물수록 올라가네 꽝이네 여기있습니다 연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잡으세요 고 이게 뭐지? 남양주시 한학점에 남양주시 한학점에 흐으 이거 빨간 머리 이야기인가? 네 어떤 내용이냐? 빨간 머리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야 어.. 잘랐네 머리를 잘랐구나 타투했어? 어느 병실에 있지? 안 나왔지. 안 나왔어. 아 형 그게 뭐야. 그림만 보면 돼. 그림만 보면 돼. 장문이 두 개. 할아버지가 누구야? 아 이거. 아 이거. 빨간 머리. 지은이 루시 몽고. 지은이만 좀 보자. 안 돼. 루시 몽고 뭐야. 몽이야 뭐야. 아 루시 뭔데. 루시 몽. 이거 보자. 이거 진짜 찍어야 돼. 자 두 분이 빨간 머리에. 읽었습니다. 책을 꼭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까 이게. 두 분에게 같은 문제를 드립니다. 먼저 정답을 외치시면 알겠습니다. 빨간 머리 N의. 단짜 친구의 이름은. 단짜 친구의 이름은. 최악. 덮은. 단짠. 간식이. 간식. 간식. 간식.